자 오늘은 마이크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사고가 안 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13분이나 그래도 우리 문정 선생님이 같이 들어와 주셔 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컨디션 조절하기 어려우시죠?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좀 어렵고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일수록 좀 많이 열심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내일 서울에 이금이 아나운서님이랑 이제 세계 요가 있는 날 같이 해 주셨던 분들 동영상을 촬영하고 내일 서울에 이금이 아나운서님이랑 그래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조금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에 안 찾아 뵈려고 막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10시가 넘긴 했네요 오늘 주제는 소박한 것으로서 평화로움을 지킨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요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저 사람 만나려면 비싼 옷 입고 가야 되는데 걔랑 만날 때는 비싼 식당을 가야 되니까 좀 부담돼 이런 친구들 있으신가요? 저는 미팅을 만나지 않은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중학교 때 리듬체조했던 우리 김윤희 교수, 이현정 교수, 김동아 교수 다 교수고 학장이고 총장까지 올라가는 성까지 간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요 그 친구들 만날 때 저는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나이 또래가 그런 보직을 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50 한 6, 7세, 57세, 8세 막 이랬던 교수님들 보면 와 진짜 노교수다 이랬는데 제가 노교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마음은 진짜 10대들하고 얘기하면 잘 통하고 20대들하고 얘기해야지 야 뭐 너랑 친구하는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야 떡볶이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이 딱 제 수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영진이 정도 수준이면 야 영진아 열심히 춤 좀 춰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맞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을 보면 그래 맞아 노교수였지 아 제 친구들 안 늙었는데 안 늙었는데 뭐 자주 보진 못해요 다들 바쁘고 뭐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 보직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자주 못 보는데 그래서 제 친구들이 늙진 않았는데 그래 우리 나이 또래 때 저렇게 다 학장을 하고 총장 선출에도 나가고 그래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깝게는 45살에 제가 동국대 불교 박사 과정을 일반 대학원이죠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허남결 교수님 수업을 처음 듣고 김종욱 교수님 수업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 나이가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그러니까 57, 58 그러니까 지금 퇴임하시거든요 허남결 교수님은 퇴임식을 8월인데 벌써 6월에 하셨고요 김종욱 교수님은 한 학기인가 두 학기 남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퇴임을 하시는 거예요 11년인가 12년 동안 박사과정 학생이니까요 대안극장에 이 학생증을 이렇게 내면서 재학 중이신가요? 근데 11년 지났잖아요 뭐 논문 안 썼으니까 네 약간 이렇게 대답하고 왜냐면 교수직은 그만뒀잖아요 동국대 겸임교수를 그만뒀으니까 재직을 하고 있지 않으니 박사과정 거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8,000원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까지 12,000원짜리인가 15,000원짜리 영화를 박사과정 학생증을 내면서 8,000원에 열심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서 자체가 이미 20대 멈춰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되게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좀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럴까요? 삶의 무게감이요 근데 그게 좀 서글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가끔씩 이런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거 입으면 좀 그렇잖아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거 하면 좀 너무 가볍지 이런 얘기를 제 친구들은 뭐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무거운 감이 느껴지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평화롭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거운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떡볶이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집에서 잠옷 입다가 괜찮아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소박한 먹는 거에 대해서도 가격대가 없어야 되고 장소에 대한 어떤 구분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옷을 입을 때도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배가 나왔는데 다리가 뚱뚱해졌는데 팔이 두꺼운데 친구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 이러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옷을 입고 그냥 동대문에서 제일평화시장 박스에 산 4,000원, 5,000원짜리 그냥 옷 입고 나가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함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의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는 그냥 내 자체가 친구들과의 숨 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좋은 집에 이사 갔다거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더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같이 하는 지인들이 뭔가 화려한 삶을 살거나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풍요로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소박한 삶이라는 거는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느끼고 그걸 삶에 진중하게 실천하고 있고 누구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는 채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볍게 사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가벼움이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삶에 있어서의 전부이고 내가 그거를 잘 조절해 가면서 내 욕구의 세계와 내 감각의 세계를 잘 조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것에 진중하며 그거를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 상황 자체가 자유로움으로 느껴지면서 밝게 나아가는 그런 친구가 하나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정 스님 같은 친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친구가 제일 자유롭고 빛나 보이고 존중받고 저런 삶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지만 그냥 그 숨결만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박함이 주는 즐거움과 소박함이 주는 자유로움과 그로 인한 또 평화로움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좀 정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주제이기도 한데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방송을 나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가려지는 게 좋겠고 이 부분은 좀 보여지는 게 좋겠고 방송을 나가면 아무래도 요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어떤 대사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가야지 상대방들과 잘 소통할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그 사람들이 잘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한 숟가락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옷은 어떻게 입는 게 사람들이 좀 보실 때 시청자가 보실 때 불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냥 저거는 저 동작이네 그냥 저걸 저 사람이 무덤덤하게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밝게 전하는구나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외의 것이 들어올 때가 있죠 좀 더 예뻐 보이고 싶다 좀 더 젊어 보이고 싶다 좀 더 안 늙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우리 나이에 듣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은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이 고민하는 거죠 상대방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 까지는 위험하지 않죠 그만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도 성의가 없다면 그건 조금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더 외모에 대해서 아름다워 보이고 좀 더 나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까 이런 이미지를 따라가는 위험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칼날같이 아주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낌없이 옷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 옷 속에서 정말 진중하게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막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이게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거고 나를 짓누르게 되고 나에게서 어떤 화와 미움이라든지 의심이나 원망 같은 마음까지 가져오게 하는 어떤 삶의 습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박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면이 충만했을 때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충만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니까 소박함이라는 건 사라지고 더 비싼 거 남들이 봤을 때 그냥 겉 포장만 보고도 와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나봐 라는 어떤 조급한 결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는 얼마나 나는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는가를 잘 정리한다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자유롭게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거 다음에도 주제를 정할까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까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에 대한 피드백이 좀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 미움을 줬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나한테 미움과 화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미움과 화의 씨앗을 뿌리면 내 아내는 이미 미움과 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던졌는데 이 사람하고 잘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내가 다시 받는다는 거거든요 정애한테 화와 미움을 던졌지만 다른 어떤 길 가는 서먼에게서 그 미움과 화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까르마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안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이런 질문이 꽤 많던데 그거는 아주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왔으면 딱 이만큼 왔으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미움과 화와 이런 것들 시기집 질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건 누구에게나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게 까르마의 흐름이라고 하니까요 결국은 내 안을 정화시키는 게 까르마의 흐름을 정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레이드를 나누지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대청소를 한다 생각하면 까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사람한테 베풀었다 그러면 뭐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어디선가 그냥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라고 해요 기대하면 이미 거기서는 그냥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대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에게서는 그걸 다시 받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돌아오는구나 받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한 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이 소박한 삶의 주제와 함께 한다면 많은 부분이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안 읽어드린지 오래됐는데 책을 어디다 뒀는지 한참 찾다가 들어왔어요 책도 좀 읽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정이 좀 빠듯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명상 주제를 정해드리고요 요즘처럼 좀 습하고 많이 이렇게 좀 덥고 이럴 때는 감정 조절도 어렵고 숨이 어려우니까 명상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짧게 명상했잖아요 오늘도 좀 짧게 명상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등을 좀 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턱을 좀 당겨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양손은 그냥 무릎 위에 가만히 앉아서 얹어서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깊게 쑥 들어가게 하고요 복부, 가슴, 목, 코로 고요히 내쉬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시되 나가는 숨을 들어오는 숨보다 두 배 정도 천천히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 보세요 숨의 흐름을 집중해서 점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요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옷이나 명예나 집이나 차나 가구나 걸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어둠이 찾아올 때 또는 지나치게 무시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는 어둠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집중해서 정리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자유롭게 내면의 움직임에서 가벼움과 진실댐과 진정성과 겸허함을 찾을 수 있다면 소박한 삶은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많은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가벼운 하나하나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겠다 의지를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명상에 들겠습니다. 등을 펴고 턱을 당깁니다. 양쪽 골반이 나란히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평화로운 내면의 신성함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평화로운 내면에 나와 조용한 대화를 합니다. 편안하게 들고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 고요함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빗소리가 아슈람에도 똑똑똑똑똑똑똑 들려오는데요. 빗소리와 함께 평화롭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밤 되셨으면 합니다. 손 바닥에 열을 내고 눈을 가만히 감은 상태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아슈람 무료특강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17일 오후 2시에 6천일 넘게 물만 드시고 수행하셨던 욕구 조절을 잘 하시는 브레싱을 아주 숨 쉬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시는 스와미지에 오신다고 했죠. 그때 꼭 같이 오시고 싶다 그러면 가볍게 스와미지 2년 동안 한국에 사실 거니까요. 이런 거 눈이 약화하시다 그래서 저는 양산 준비했습니다 했잖아요. 선글라스는 너무 강렬해서 당분간은 안 쓰시나 봐요. 차라리 양산이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서 브레싱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양산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산은 제가 3개를 충분히 준비를 했고요. 다른 거 지금 선생님들도 난방도 2개를 사놓고 저는 도네이션 주신 것들 중에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들을 지금 옷이랑 바지랑 우리 김혜김 매니저님, 문현주 매니저님은 한 105 사이즈 티 정도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무리 날씬해도 남자분들 근데 김태훈 씨가 허리가 30인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30인치? 32인치 되실까요? 32인치? 뭐 그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골격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바지, 긴 바지 면으로 된 거 이렇게 조거같지 않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바지 이렇게 다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지 혹시 나도 전해드리고 싶다, 옷 전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문화센터 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그날 오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도 좋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저희가 그 한 며칠 동안 먼저 미리 뱉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같이 펴놓고 고민하고 좋아하시겠다고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도 좋으니까 그 미리 준비하실 때 같이 고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드시는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되시면 녹차는 드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가끔 드시나 봐요. 그럴 때 같이 이렇게 고민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뵐 때 어떻게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료 특강 진행을 하고요. 그 전에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수업에서 먼저 뵙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 10분까지예요. 근데 7시에 잘 못 오시더라고요. 7시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빠지거나 목요일 날 빠지면 교차해서라도 횟수를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